밥상머리 민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의제들이 주로 밥상머리 이 의제로 올라올까요? 의료죠. 의료. 80-90%는 의료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힘 또 용산 내부에서도 그게 싫었겠죠.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이야기를 밥상에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밥상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다.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무조건 의료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의료하고 또 김건희 여사건은 어떨까요? 그렇죠. 의료하고 김건희 얘기가 많이 올라가 있죠. 두 개가 많이 올라갈까요? 뭐 우리 진영에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계엄 이야기를 올리고 싶겠지만 계엄 이야기도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두 가지가 주로 이슈가 되고 이건 진보 보수 관련은 없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도 특히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보수 정당을 많이 지지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게 의료 문제잖아요. 병원에 많이 가셔야 되는데. 요즘에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모이면 사실은 예전처럼 명절 밥상에 정치적 주의가 올라간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예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건은 좀 다르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화두는 의료대란 문제가 될 것이죠. 실제 이동윤 작가가 어른도 안 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당연하죠. 병원 못 간다. 큰일 났다. 아프지 말아. 아프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야의, 여야의죠. 여당, 야당, 정부, 의료계. 협의체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2025년도 입시, 정원 문제까지 건드려야 된다. 이게 의사협회 측의 주장인데. 대통령 씨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해결실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실마리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쨌든 벌써 입시는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시가 시작됐어요. 수시가 시작됐으니까. 교육계 혼란도 올 수 있겠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천 명 고집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 바꾼 거는 김건희 문제가 컸겠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걸 본인들이 아니까 아마 이번 입시 문제는 못 건드릴 것이다. 그걸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저러느냐. 지금까지 그게 못 켜들어갔거든요. 내가 싸우고 버티다 보니까 중앙지검장도 되고 싸우고 버티다 보니까 검찰총장도 되고 거기서 또 싸워 버티니까 대통령까지 됐네. 박근혜하고 싸우고도 이겼고 추미애하고도 싸우고도 이겼고 이재명하고도 싸우고도 이겼고 싸우고 버티면 이기는구나. 지금 국민들 상대로 싸우고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출근하는 건 국민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사실 23%잖아요. 2주째 계속 그런데 거기에 주요 이유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의료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처음 올라왔는데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하면 그게 더 올라올 거예요.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죠. 폭발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의료 대략이 시작될 때는 먼 얘기죠. 나는 응급실 갈 일이 없으니까. 나는 구급차를 탈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먼 얘기가 아니게 됐어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찰나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자 하나로 자기 지인을 좋은데 빨리 보낸다더라.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70대 이상도 그럼 돌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트리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지지율이 지금 23%가 나오는데 부정이 1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10%까지 떨어지면 시민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은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정도인데 왜 안 나오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동윤 작가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전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 되면 거리로 많이 나올 텐데. 박근혜 정권 때는 불법이 드러났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딴 사람에게 줬다는 그게 트리거가 돼서 쏟아져 나오고 이명박 때는 건강 문제랑 직결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온 건데 저는 아직은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는 더 아마 지지율이 박근혜 때도 아무리 안 나와도 30% 경고하게 있다가 JTBC 보드 이후로 10%대로 주자 앉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생업에 정서하는 거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은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못 지켜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하루라도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방심이 왜 지원 안 했어요? 방통이요. 방통이. 방송해야죠. 어제 보니까 후구자 명단에 없던데. 왜 지원 안 했습니까? 이동희 작가 저한테 지원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싸워야지. 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려고 해요. 방송에서. 이동희 형 TV에서 싸워야지 어디를 갑니까?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최진범 교수가 왜 지원을 하지 않았냐. 분석을 해보면. 뭡니까? 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첫째. 야당이 딱 추천했는데 또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후보된 상태에서 방송하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걸 견딜 수가 없다. 방송 안 하면 출연들도 안 나오고. 이거 보세요. 정확하게 짚었죠 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송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최민희 의원도 당시에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가지고 초창기 몇 개월 동안 아무 활동도 못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위주로 하면 돼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최민희 의원은 유튜브도 안 했었어요. 논란이 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정치적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비겁하게 지원을 안 했대요. 이거 보세요. 이동희 작가 저한테 지원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요. 의료대단 또 의대 증원관리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고. 아니 사과는 안 하죠. 안 하죠. 그 사람의 지금까지 성적을 봤을 때는 안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기 싫으면 차관을 경질해라. 그렇지. 박민수 차관 얘기하죠. 어디에서 오더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을 정부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언론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의사 없어도 된다. 우리 국민들 아프면 전세기 태워서 보내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돼요. 전화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다. 경증이다. 말만 하고서 폭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 차관을 다 경질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게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라고 하는 게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을 경질하면 그래도 의료계가 마음이 풀려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단단한 결설력을 보이던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볼 수밖에 없지. 대통령 뒤에 다른 권력이 있는 게 아니냐. 진중근 씨가 통화했다면서요. 김건희 씨랑.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학적 2천 명. 매번 과학 2천 명 얘기하는데 회의록 하나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과학이고 2천 명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또 의사 막 늘려야 된다고 청구공 스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용산에서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잖아. 그런데 최근에 한 번 액션이 나왔는 게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을 거라는 문자. 그 보도가 나오니까 다음날 바로 우리가 2천 명 고집한 적 없다. 협의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 권력의 중심은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어제 오늘 나온 거. 기시다가 방한했을 때 청구공이 롯데호텔에 나타났다. 그거 보셨죠?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죠. 아니 우리 대통령이야. 네. 의사진입니다. 청구공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유승민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의 한 번 들으면 바뀔 거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시다. 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구공이 한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됐잖아요. 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일본은 대일 문제도 그래요.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굴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 채준실은 숨었잖아요. 안 보이게. 그랬었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 입장이면 숨을 것 같다고.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청구공은 떳떳하게 얘기하고 놀랄 때도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근처에 롯데호텔 근처에. 그런데 그 정도로 하면 대통령실에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냐. 못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국정감사나 청문회장이나 청공 비디오 나오면 항의하고 절대 못 듣게.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본인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6개월 버티면 정말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망합니다. 망한다. 이게 결국은 지금 대학 교수들 또 연차 있는 의사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개원위도 다 그대로 있잖아요. 문제는 전공의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공의가 뭐냐.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주 52시간 얘기하지만 주 80시간 9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거든. 그래야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 그런데 싹 빠져버렸으니까 교수들이 일을 다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전공의를 돌아오게끔 만들 유인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전공의 간부들 경찰, 검찰 수사받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만들 유인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의사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전공의들 이야기가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일부 강성 전공의들이 글을 주도적으로 쓰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 통계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집이 어디고 대학이 어디고 부모 재산 얼마고 한번 조사해보면 상당히 중상적 이상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로 가겠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외국 유학해서 영업 문제없다. 요즘 의사들과 다르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6개월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두세 달 만에도 이렇게 됐는데 6개월 동안 만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질조 의료 서비스를 싸게 받았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됐냐고.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공의를 돌아올 수 있게끔 대화창을 마련하든가 유인책을 내놓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